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360도 VR 영상 360도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좀 자주 360도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핸드폰 화면에 기울이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좌우 뭐 사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에 돌입하는 거죠. 실전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이 영상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작업하는 영상을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든걸 담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실전이죠. 리얼 실전 작업 영상이죠. 지금 좌우로 다 돌아다 보면은 지게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360도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찍을 기회가 많진 않아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행 중에는 좀 세게 달리면은 카메라가 뭐 돌아가기도 하고 카메라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작업할 때만 올려야 되는데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영상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리저리 돌려 보시면 돼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뒤 위아래 뭐 다 보이죠. 지금 이 하우스 안에 파레트 가지러 들어가는데 지금 카메라가 높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걸립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다시 내려야 됐어요. 지금 카메라 너무 높이 올려나갔고 다시 후진을 해서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카메라를 조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뒤로 돌려 보시면 나무속에 완전히 가려지죠. 밤나무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자 이제 좀 내렸습니다 카메라를.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린게 아슬아슬하게 내렸어요. 저 위에 파이프에는 안걸리는데 검은 차각막에는 걸립니다. 지금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파이프는 피했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농산물 박스가 오는 곳인데 제가 미리 가서 작업을 좀 해 놓습니다. 빈 팔레트랑 그 전에 쓰던 팔레트를 꺼내와야 돼요. 안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좁아요. 지게차가 뭐 좌측 우측으로 틈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똑바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좁죠. 그리고 이제 360도 카메라의 한계는 또 뭐냐면은 이 지형지물이 뭐 비탈이 젖되거나 이런거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지형이 평평한 지형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작업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전 작업을 다 끝냈고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게차 있는 곳에 땅이 많이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박스가 또 잘 넘어가죠. 박스가 가볍긴 한데 은근히 잘 넘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잘 넘어가요. 일단은 뭐 하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파레트죠. 6파레트. 이게 평지 같았으면은 그냥 두파레트씩 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곳은 뒤쪽이 뒤로 기울은 땅이기 때문에 두개 넣다가 잘못하면 저 뒤에 있는 파레트가 저쪽으로 밀려서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안쪽에 파레트가 하나 있어서 그것 먼저 빼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파레트 먼저 빼서 치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은 파레트가 또 하나 있죠. 저 파레트를 먼저 치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일단 빼서 놓고 다 집어넣고 이걸 맨 나중에 놓을 겁니다. 쓰던 파레트이기 때문에요. 이곳은 지금 하주분이 안계시거든요. 안계셔서 저랑 하물차 이사분하고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죠. 항상 하던 패턴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평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 앞에 쪽이 많이 비탈이 진 곳이에요. 이 박스가 그냥 혼자서도 넘어가죠. 잘못하면은. 지금 이곳은 이제 제 거래처로서 오랜 시간 이제 제가 작업을 오는데 다른 지게차를 보내게 되면은 꼭 박스 하나씩 넘어트립니다. 지금 요 방향 그대로만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여기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를 하차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박스씩 한 파레트씩 하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 누군가 잡아 줘야 됩니다. 물론 발을 깊게 꽂아 놓으면은 안 잡아 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깊게 꽂으면은 이따가 또 뺄 때 하차해서 저기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내려놓을 때 또 지겟발에 앞에 박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딱 맞게 집어넣었어요. 엄청 흔들리죠. 오른쪽으로 땅이 기울어 있습니다. 회전이라도 좀 평평한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또 이 하우스 높이도 널널한게 아니에요. 문 들어가는데도 넓은게 아닙니다. 결코. 여섯 발에 탈 밖에 안되지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워낙 좁아서 조금 잘못 들어가면은 지게차 타이어에 앞에 물건 같은게 밟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오른쪽에 차각막이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제 지게팔에 걸렸습니다. 지게차 타이어에 걸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좁은 곳이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후진 해주죠. 후진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후진하는데도 쉽진 않다고 봐요. 뒤로 돌려볼까요.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고 보면 돼요. 공간도 좁고 또 평평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난코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물건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깨지는 물건이 아니죠. 박스는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는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깨지는 박스는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찰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두 개씩 탁탁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두 개 뜨면 들어갈 때 무조건 잘못하면 앞에게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눈에 안보이면 그걸 쏟아 먹기 쉽죠. 보여야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으면 그걸 쏟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또 60도 돌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하우스 안에도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평을 잘 잡아줘야지 이 박스가 조금이라도 쓰러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죠. 이 박스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한테서는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갈 때도 그대로 후진 그대로 그냥 뭐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열심히 보세요. 그냥 좌우로 뒤로 돌려서 이리저리 돌려 보세요.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이제 세 번째 파레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파레트에 또 가벼운 파레트니까 지금 장소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여섯 번만 뜨면 된다고 보면 되죠. 물론 뭐 사전에 작업을 하긴 했지만 별거 아니죠. 여기 자전거 한대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회전을 할 건데 되도록이면 평지에 올라가서 회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엄청 흔들리죠. 박스가 쉬운 듯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 일단 박스가 부서지는 물건은 아니지라도 넘어가서 저거 쏟아 놓으면 또 일이 많아져요. 저거 한 파레트가 별거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쏟아 놓으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죠. 더욱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죠. 아이고 큰일날뻔 했네요. 엄청 흔들려요 진짜로. 하여튼 오늘 이렇게 360도 영상을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테스트 영상만 올려드렸었는데 많이 올리지는 않고 간간히 올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이 이제 시즌4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시즌3였고 이제 시즌4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360도 영상부터 시즌4인데 네 번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제 지게차에서. 근데 이제 그 360도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촬영을 못합니다. 많이 촬영을 못하지만 일단 최대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60도 동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각자 자신들이 돌려서 보고 싶은 화면 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일반 동영상 보다는 저도 사실은 귀찮은 일이에요. 일단 카메라도 고가품이고 또 이거 설치해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걸 설치했다가 다시 떼었다 붙였다 하려면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편집하는 데도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 영상 보다는 어떤 제약이 더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편집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가지 동영상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작업들 중복되는 작업들이라서 또 이번에 이제 이렇게 360도 영상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또 느낌이 있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위에서 이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제가 앞에 보고 있을 때 뒤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360도 영상을 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저도 제 작업하는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고 기점이 될 것 같아요. 360도 영상을 또 올림으로 해서 새로운 드림지게차 시즌4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저 자체도 약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아요. 360도 영상이라는 것은 제가 녹화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시작했으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영상들이 전부 360도 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태까지 시즌3 영상들을 같은 그 일반 동영상과 같이 병행해서 요건 360도 영상을 간간이 올리도록 해드릴라 그래요. 또 새로운 제가 또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60도 영상이라는 게 참 흥미롭긴 흥미롭습니다. 제가 봐도 가장 최적의 조건이 360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역시 컴퓨터로 보는 게 가장 좋더군요. 물론 스마트폰 갖고도 360도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조금 화면도 작고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큰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좋아요. 세밀하게 다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이곳에 가서 작업하는 느낌 그걸 이제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었구나. 다음에 이곳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다. 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좁지 않습니까. 영업용 지게차는 어떻게 보면 극한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창고나 평평한 땅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양한 짐을 하차하고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 지게차 하다보면 정말 극한직업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 보면 지금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편집을 하려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반 동영상 편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제 그동안 꽤 오랜 동안 제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다른 영상 지게차 작업 영상이 아닌 공원에 산책하는 거라든가 이런걸 이제 360도로 찍어서 편집하는 거 연습을 했었는데 많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게차 작업 영상은 제가 또 처음이죠. 주행 영상은 지난번에 한번 올려들었었죠. 요거 제가 뭐 사실은 어떤 사명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제 취미생활의 하나인데 이 지게차 작업하고 이런거 동영상 편집해서 유튜브 올리고 이러는게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에요. 저는 뭐 이런거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갖고 사회생활이 오히려 결핍되는 거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그 어린시절 친구들이 어쩌다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도 아 이거 그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작업인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또 나름 저의 그 무료한 시간을 다 커버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나이톨의 친구들 보면은 심심해 죽을라 그래요. 할 일이 없어 갖고선 심심해 죽을라 그러는데 저는 그럴 일은 없죠. 너무 할 일이 많을 뿐이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 들여놓고 빈 파레트 화물차에 얹어주면은 제 작업은 끝입니다. 이곳에서의 작업은 끝나는 거죠. 파레트 6개 집어넣는데 참 그렇게 쉽게 쉽게 되지 않는군요. 별것도 아닌 짐이지만 그 지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360도 영상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 편집할 때는 좀 힘들지만 편집 끝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감상할 때는 저도 이제 우리 구독자 분과 똑같이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보고 있어요. 시즌4 드림직의 차 시즌4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360도 작업영상을 기점으로 제 또 새로운 영상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났고 오늘 이제 360도 영상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주행하는 거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 경치 구경 좀 하세요. 이곳에 이제 유수지 라고 그러죠. 저 앞쪽에 배스펀프장이 있어갖고 그 장마가 지금 이럴 때 이곳에 물을 모아두는 거에요. 물을 가뒀다가 한강으로 퍼 내는 거죠. 펌프의 펌프의 영향이 딸렸을 때 물이 여기서 고이는 거거든요. 자 아까 카메라를 좀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할 때 조금 올라가서 보는게 좋겠죠.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조금 더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주행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무리 거칠을 때 라든가 이런걸 튼튼한 거를 써도 제 360도 카메라가 무겁다 보니까 버티지 못해요. 결국엔 또 옆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더라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네도 한번씩 살피면서 갈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동네에 살고 있구나. 드림지게차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구나. 여기는 뭐 시골이나 마찬가지죠. 주로 밭이 많은 곳인데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지 물이 모이는 곳이죠. 저기 고기가 꽤 많이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겨울에도 물이 잘 얼지가 않아요. 왼쪽에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서 정수래에서 나오는 물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물이 따뜻하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구피천 이라고 있잖아요. 1년 내내 구피가 살고 있는 구피천 그것처럼 이곳에서도 열대 어종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가물치부터 시작해갖고 뱀, 장어, 메기, 붕어, 잉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걸로 360도 영상 시작입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